그 마지막 아빠의 어부바 정말 마지막일 줄 어부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희가 가사 쓴 걸로 어부바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뿌듯했던 경영곡이었던 것 같고 늦은 밤 오는 사람 술에 취해온 사람 속얘길 할 수 없는 사람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 늘 안된다 했던 사람 찾을 땐 없는 사람 그래서 원망했었죠 아픈 말만 남기고 홀로 떠나왔었죠 오직 나와 앞만 보면서 살았던 날들 지친 하루 끝에서 당신의 지친 맘을 이제야 느끼네요 그대 아빠 나이가 서로 우리가 생겼고 불안한 나의 첫걸음 걱정돼 보이셨어 이유 없이 터지는 울음 맨날 안아주셨고 그래서 사진 속 팔은 항상 젖어있었어 Grown up so fast 자꾸 말 듣고 우르래 내 나쁜 버릇에 버른 어른인 당신이 맞네 난 원해보이 캐시 행아우쨍은 누구 닮았냐 이제 나의 나의 서른 아직 어른이 못돼 미안해 어린 시절 끝없이 반복한 내 질문 늘 처음처럼 답해줬는데 지금은 한 번의 질문 뭘 했는지 마음의 질문 난 관심도 없이 피곤해 쾅 닫아버렸던 문 아빠의 무거운 내가 돈 버니도 내 눈이 멀었대 그런 말 한 놈들은 달간단 말로 손을 쓰던데 나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슬퍼에 상관없이 아빠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 어린 날 너무 선명했던 그 가을날 우리 딸 아워 보자 부끄러움에 왜 태큰 나를 업어 한 말 뒤에 더 크면 못 없는다 했었는데 그 마지막 아빠의 여부가 그 마지막이 중 그때 난 몰랐어요 다 잘라서 혼자 힘들었던 혼자 힘들었던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얻어줄게요 끝까지 날 믿어주는 사람 성의 길 안 해도 아는 사람 우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날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날 믿어주는 사람 정의 길 안 해도 아는 사람 우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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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해? 오답을 헤어스타 가르쳐 주셨나 오케이 진짜 놀이다 공감하는 Ben Lee